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의 대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욱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현실적 존재가 가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문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물리적 느낌은 객체와 주체 사이의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바꾸 말하면 객체가 주체에 주어진다는 것은 객체로부터 어떤 힘이 주체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객체는 원인이고 주체는 생성의 주체는 결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아마 제가 간단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물리적 느낌에서 인과관계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식 있잖아요. 그것도 인과관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 있는 걸까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 물리적 느낌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작용을 그 기반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빨간색의 장미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그 장미꽃에서 전달되는 어떤 빛의 파장을 시감각이 적어도 팍 캐치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파장을 가진 빛의 어떤 이동이 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빨간색으로 해석해서 감각 자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각 자료를 얻는 그 밑바탕에는 물리적 느낌 있는 겁니다. 물리적 흐름, 이행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감각 작용 또한 그 밑바탕의 물리적 느낌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인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객체가 주체에 주어지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아마 도식을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확대해놓고 보면 그러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생성의 주체인데 생성의 주체는 결국 그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의 결과 일터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의 결과에 불과한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은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라고 하는 자가 원인에 의해서 온전히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으로 결과 쪽에서 나름의 어떤 변혁력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할 터인데 그걸 설명할 개념적 범주가 주체적 형식. 다시 말하면 주어진 힘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는 주체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힘은 오지만 그 힘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체가 나름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 변형시키는 방식을 주체적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강단에 모시고 강의를 청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아까 도입부 소개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 내용은 물리적 인과 작용으로서 이어될 수 있는 물리적 느낌이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가? 주체에 의해서. 그 얘기를 적어도 들려드리는 텍스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절 7번째 문단입니다.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주체로서의 결과에서 재연된 원인의 느낌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느낌의 이러한 이중성 때문에 원인을 결과로 전의시키는 벡터 성격이 있게 된다. 저 N이 X로 재연되었다. 재연. 재생되었다. 쉽게 말하면 반복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A에서의 N이 B에서의 X로 반복되었다. 그래서 그 말을 아까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이행했다. 올마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힘이 올마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YT가 좋아하는 편으로 재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이 주체로서의 결과에서 B에서 N이 재연되었다. X로 재연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건 또는 객체에서의 느낌인 동시에 새로운 주체에서의 느낌이라고 하는 이중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벡터 성격이 있게 된다. 원인에서 결과로. 그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원인에 있어서의 그 본래의 주체성을 상실함이 없이 새로운 결과의 주체성을 획득하는 원인으로부터의 느낌이다. 말이 좀 복잡한데. 저 N은 A의 것이에요. A에 속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가진 특성을 적어도 N은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부분으로서의 N의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A의 부분이라는 특성을 잃지 않은 채로 B의 특성으로 옮아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추상돼서 A와 완전히 상관없는 게 되는 게 아니라 A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B로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 표현을 하자면 원인에 있어서의 그 본래의 주체성. 본래의 주체성이란 건 A를 얘기합니다. A에 귀속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결과 B의 주체성. 그러니까 B의 주체로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자연의 재생적 성격과 과거의 객체적 불멸성을 구현하고 있다. 재생적 성격, 객체적 불멸성. 이게 핵심입니다. 봅시다. 자연의 재생적 성격, 그 다음은 과거의 객체적 불멸성. 말이 어려운데 와이트가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지점물을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칭하기 위해서 또는 문제 삼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 쓰고 있어요. 자연의 재생적이 뭔가? 재생. 아까 재연이란 말이었어요. 재연. Re-in-act. 다시 작동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N이 X로 재연되었다. 이건 바꾼 말하면 reproduce, 재생되었다. 반복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반복적 성격. N이 X로 반복됐다. N이 X로 재생되었다. Reproduced. reproduction. 그냥 production이 아니고 그러니까 만든다는 얘기예요. 생산한다는 얘기죠. 다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N을 X로 다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은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자연에는. 어쩌서 그런가? 자연이 재생적이냐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만히 보면 자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 변하는 건 없어요. 눈을 보기에. 이렇게 대체로 보면 안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바람이 휑 분다든지 물결이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쉬프트가 빨라요. 빨리 변한단 말이죠. 그러나 대체로 보면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돌멩이는 어제 그 돌멩이가 오늘 그대로이고. 저 앞에 있는 탁자는 어제 보았던 그대로인 것 같고. 심지어 내 친구도 어제 만났던 친구거나 오늘 만났던 친구거나 별로 다른 것 같지 않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그런가 재생적 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지난 시간 끝날 때 잠깐 얘기했었죠. 거시적 산물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거는 과거의 것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말이죠. 이렇게 반복 재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제의 내 형체를 오늘의 내가 재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와 나는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대단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연의 안정성, 스타빌리티, 안정성, 또는 연속성, 컨티뉴얼티.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것에 근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재생 반복하기 때문에 자연은 대단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끊임없이 연속되어서 특별하게 어떤 절연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까닭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죠. 같은 것을. 이게 그 뜻이고. 그 다음은 과거의 객실 분류될성. 이거는 글자 그대로 A와 B에서 A는 과거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성을 마친 것. B는 현재. 생성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생성하는 주체에서 반복되었죠. 반복되는 만큼 그 놈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객체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불멸한다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생성을 마친 것이 끊임없이 후속한 존재의 객체로 주어지는 가운데 멸하지 않는다. 임모탈이. 객체로서 소멸하지 않는다. 객체로 소멸하지 않는다. Objective. 소멸하지 않는다. 임모탈이. 모탈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반대말로 임모탈. 객체로서 멸하지 않는다. 객체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문맥에서는. 나중에 다시 이 얘기가 반복될 때 내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때 가면 문맥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자연의 재생적 성격과 과거의 객체로 불면성을 구현한다. 즉 N이 X로 이렇게 이행하는 가운데 N을 X가 반복한다. 그래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준단 말이죠. 동시에 N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N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 느낌은 결국 뭐냐? 이 자연의 안정성 또는 어떤 연속성 또는 뭐야? 불멸성 적어도 시간적 축에 달아서 이런 생각에 그 밑바탕에 자기인으로 작동한 것은 물리적 느낌이다. 또는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이러한 느낌에 힘입어 물리적 느낌에 힘입어서 시간은 과거에 대한 직접적 현재의 순응이 된다. 이와 같은 느낌이 순응 느낌이다. 또 어렵죠? 말이 물리적 느낌 이것만 따로 씁시다. 이렇게 X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A에서 B로 한 거예요. 이게 단순 물리적 느낌 아까 얘기했죠? A는 과거의 것이고 B는 현재의 것이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관계 그게 물리적 느낌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이렇게 시간이 난 말에 등장한 게 처음이에요. 우리 텍스트에서 시간 난 말에 처음 등장했어요. 과거에 대한 현재의 순응이 된다. 과거의 계기와 현재의 계기 사이의 모종의 관계 속에 시간이 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합생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런 A, B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계기 이게 A든 B든 상관없어요. 하나의 계기가 이렇게 자기 뭐야, 느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끊임없이 하나로 간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뭔가를 달성하면 이거는 자기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체로서 소멸해요. 주체로서 소멸한다. 계획체로만 넘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통일시키는 과정 다양한 여건들을 모아서 통일시키는 이런 느낌의 과정 그래서 하나의 느낌을 향해 매진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합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합생이라고 부른다. 나 이외의 다른 무수한 여건들을 끌어모아서 그 느낌들을 엮어서 하나의 통일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현실적 존재의 생성이에요. 그리고 그 내적 생성을 다른 말로 또는 기술적인 용어로 또는 전문적인 용어로 합생이라고 부른다. 기억하세요? 합생. 그런데 이 합생은 이렇게 어떤 느낌을 받아서 이어받고 이어받고 하지만 이 합생의 내적 과정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 전후가 있지 않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앞서고 선행하고 선행하고 시간적으로 템퍼럴해서 말이죠. 템퍼럴 엑시트 축에서 시간 축에서 이건 후행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시간 동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생은 뭔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긴 한데 이건 시간에 앞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이것이 종결돼서 다뤄운 새로운 어떤 계기의 합생이 시작되면 그 양자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 관계 위에 비로소 시간축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적 존재의 생성은 시간 밖에 시간에 앞서는 시간에 선행하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시간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시간은 무한분화가 가능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시간의 원자론 시간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은 또는 기약의 시간을 시간처럼 이렇게 수학의 시간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렇게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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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 쪼개올 수 없다. 왜? 쪼개버리면 사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 내가 지난번에 첫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을 분해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분해해 보기 위해서 잘라버리는 순간 사람의 실질성이 더 이상 없어지죠. 사람은 더 이상 실질하지 않아요. 잘라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은 쪼개면 이미 사건은 분해져서 없어버려요. 존재하지 않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건이 존재하는 난 쪼갤 수 없는 거예요. 인디비주얼한 거네요. 개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이런 식의 사건과 더불어 사건과 함께 현실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는 시간이나 공간에 앞서는 더 근원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놈들이 모여서 이렇게 끊임없이 석시드할 때 개기할 때 여기에 시간이 성립해요. 그다음에 이것이 병치될 때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이 병치될 때 병존, 병렬할 때 공간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현실적 계기들의 생생의 연관관계에 따라 생겨나는 파생적인 부수물이에요. 시간, 공간은. 근원적인 존재의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근원적인 실제가 아니다. 사건들이 서로 관계 맺는 가운데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실제다. 머리 들어왔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적어도 생성의 사건 중에 이 합생의 이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는 시간을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시간이 가능해진다 말이죠. 이것들이 이렇게 A와 B, C가 이렇게 연결될 때 비로소 시간이 성립한다. 최소한 두 개의 사건이 필요하다. 시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는 시간을 말할 수 없다. 앞, 뒤를 말할 수 없다. 앞, 뒤를. 왜냐하면 이 성인성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내에 앞, 뒤를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두 개 이상 돼. 앞 사건, 뒤 사건 얘기하지. 그래서 두 개의 사건 이상이 개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적으로 선행한다. 시간적으로 후행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 내에서는 시간적으로 앞선다. 시간적으로 후행한다. 이 말을 할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반복될 터이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경우에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느낌에 힘입어 시간은 과거에 대한 현재 직접적 현재의 수능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앞선 계기에 대한 N에 대한 수능 현재 생성하는 현재 B죠. 이 배의 수능 이걸 그냥 순순히 반복해서 재생한다. 반복해서 재생한다를 순응이라는 말로 씁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반복 재생한다 순응한다라는 말은 거리가 있어 보이죠. 표현상 순응이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confirm입니다. confirm form 형식이 같다 형식이 같다 특성이 같다 그러니까 재생된 거다 반복되는 거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의 순응 과거를 현재에서 재생한 것 과거를 현재에서 재현한 것 그렇게 이해하면 순응이라는 말을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느낌은 단순 물리적 느낌은 과거의 느낌을 현재에서 재생 재현하는 것 또는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형식을 같이 가져가는 성질이 같은 순응적 느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단순 물리적 느낌은 순응적 느낌이다. 물론 단순 물리적 느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인과적 느낌이기도 해요. 단순 물리적 느낌은 인과적 느낌이다. 또는 순응적 느낌이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단순 물리적 느낌은 단순 물리적 느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토대가 되는 성격 기반이 되는 성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는 대충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을 하고 있으면 하시면 교수님 단순한 물리적 느낌과 물질 일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요? 아, 물질? 네, 물질. 물질은 ytd형의 생학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 공간, 물질 이런 건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거는 다른 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는 설명되어야 할 문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물질과 정신, 물질과 설명, 생명 그거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일상용어에서 우리가 쓰긴 하지만 일상용어에서 일상용어로 쓰긴 하지만 그건 존재의 사태의 내면을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런 개념들은 오히려 그것은 현실학적 용어에서 설명돼야 하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럼 물질은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 간단하죠? 물질은 반복되는 게 물질입니다. 안정성에 기초하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 느낌이 지배적인 계기. 어떤 현적 존재가 있는데 이놈이 물리적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놈으로 구성된 존재는 물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런 넥서스라고 하는데 결합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현실적 계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놈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자연사물. 그냥 띵이라 부르는 거 우리가. 내추럴 식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걸 넥서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넥서스로서의 자연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어떤 놈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반강기가 몇 십만 년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으로 주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그건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또 화이트의 용어로 바꾸면 그런 존재들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계기들은 대체로 그 활동을 물리적 느낌을 단순히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느낌을 지배적인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모이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정반찬하게 보세요. 그러면 정신을 구성하는 게 어떤 것일까? 어떤 거겠어요? 물질은 가장 반복적인 특성을 갖는 놈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한 물적인 느낌. 그러면 정신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변함, 부쌍한 느낌들을 갖는 놈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게 정신입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은 그 자체가 궁극적 존재의 궁극적인 사태가 아니고 현실적 계기들의 특성에 따라서 현실적 존재가 지닌 역량, 특성, 어떤 주된 성향에 따라서 설명돼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느낌을 주로 하는 그런 존재들로 구성된 것. 이것이 물질이고, 물리적 느낌이 아닌, 앞으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개념적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미 문제가 돼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쓰고 있을 뿐이에요. 개념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지배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현실적 존재들은 정신이라고 하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돼요. 이거는 인과적 힘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이건 인과적 느낌이라고 그랬죠. 원예에서 결정되지 않냐는 느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N에서 이렇게 X가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걸 끊어버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느낌을 개념적 느낌이라고 불러요.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뒤에 가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문제가 돼서 설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을 기반으로 하는 존재 방식이다. 존재자다. 정신은, 이건 제 표현이라면 일탈, 방귀, 거부, 이런 것을 주로 영향을 갖고 있는 주선 영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의 결합체가 보여주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은 존재 세계의 근원적인 특성을 말하는 개념들이 아니에요. 설명돼야 할 아주 추상적인 특성들일 뿐이다. 그 밑바닥에 근원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 계기다. 현실적 존재다. 다만 현실적 존재들은 영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은 끊임없이 과거를 또 벗어난 놈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과거에 복속되는 놈이 있어요. 끊임없이 과거에 복속되는 놈은 뭘 만든다? 물체, 물질을 만든다. 끊임없이 일탈하는 놈은 정신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이랬나요? 그 광희 중에 물리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순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파악은 과거에 대한 반발이 되는 건가요? 반발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적극적이고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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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가 중립적으로. 반발은 너무 적극적이고 액티브해요. 회피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외선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반발이 아니라 회피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보겠단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객체적 불멸성을 말씀하셨는데 객체가 불멸한다면 모든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과거의 그 여건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자 객체로서 소멸한다 어 그러면 이게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쌓여가지고 마치 찝닭이가 쌓이듯이 그런 생각이 얼른 들 수 있겠죠. 뭐 생명서 가난 만큼 우주가 확장 확대되고 있잖아. 객체로서 불멸하니까. 예.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현실 속의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우리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뭐 또 내일이 있겠죠. 우주가 확장하고 있나요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죠. 시간적으로 확장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재만 있어요 그렇죠. 내일도 아직 없는 거고 어제는 이미 없어졌고 그렇죠. 현재가 있죠. 와이트 똑같아요. 현실 속에는 현재만 있어요. 다만 과거는 어디로 가느냐. 과거는 가능터로 가요. 가능터로. 가능한 조건으로. 그래서 그거는 현실 속에는 없어요. 현실 속에는. 다시 말하면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적극적인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 나의 행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나의 행동의 조건으로 어저께 이게 아마 작동하고 있죠. 나의 조건으로. 나의 존재의 조건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의 행위에 조심해라. 이 행위가 앞으로 너의 존재를 결정한다. 여러분 여기 와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야 참 지겹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었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를 전해 들은 여러분의 경험은. 앞으로 여러분의 역사를. 끊임없이 죄악하게 될 겁니다.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한순간의 경험이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의 사건은. 하나의 간은태가 되어서. 내 역사 앞으로 있을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이죠. 그게 가능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가능태를. 순수한 가능태라고 하지 않고. 힘을 가진 가능태라고 해서. 실제적 가능태라고 합니다. Real Possibility. 실제적 가능태. 가능성으로서의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있는 가능성. 다만 현실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 속에.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의미에서. 실제적 가능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어제를. 떠올리면. 그건. 어제는. 실제적 가능태입니다. 내일은. 그냥 가능태. 내일은. 그냥 가능태이고. 어제는. 실제적 가능태다. 어제의 일은. 오늘의 나를 제약한다. 물론.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를 제약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제의 나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내일의 나는. 왜냐하면. 오늘의 나의 행위에 의해서. 내일의 나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제의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건 그 자체로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그래서 이거를. 객시적 불면섬을 갖고 하는 것은. 가능태로서의. 자기 존석성. 그래서 끊임없이 현재에. 개입한다. 그런 의미로. 객시적 불면섬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객체로서의 불면섬. 현실테로서. 주체로서의 불면섬이 아니라. 주체로서는 소멸하고. 객체로서만. 불면섬한다. 그런데 객체라는 말이. 가능태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직접 자기가 존재하고자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빗대어서. 현재의 경험에 빗대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로. 실제적 가능태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이 개념은. 나중에 또 다른 문목에서. 분명히 또 한 번 더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좀 더 분명해져요. 오늘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시간이 연결되지 않고 방울로 존재한다면. 시간은 디지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의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거는. 그 놀이터 가면은. 전구가 달려 있고 이렇게. 전구가. 그럼 여기다가 순차적으로 불이 들어와요. 순차적으로. 꺼지고 들어오고. 그럼 마치 불이 이렇게. 이렇게 옮아가는 것 같죠. 그런 경험을 하죠. 이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켜지는 게 현실테입니다. 현실테. 여기 켜지는 게 현실테단 말이죠. 이건 과거이고. 이건 미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동일한 건 없어요. 각기 다른 것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켜지면. 하나의 불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불연속적인 것들이 모여서. 연속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연속적인 것으로 의식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불연속적인. 시간의 단위들이. 생성의 사건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속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서 시간은. 드랍이다 드랍 방울이다 말이죠. 음. 그러면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영화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합니다 착시현상. 비슷합니다 착시현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 그놈이. 동일성을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끊임없이 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이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저렇게. 하나의 전구가 이렇게 쫙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말이야 겉에서 보면 사실 들어보면 각기 다른 것들이다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음 문단으로 아마 이거 이어지는 문단 다음 문단 여덟 번째 문단입니다. 파악에는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이 있죠 부정적 파악은 느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 파악만 느낌과 같은 용어로 씁니다. 느낌 또는 긍정적 파악은 본질적으로 합생을 불러일으키는 이행이다. 아까 n에서 x로 올마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행이다. 느낌의 복합적 구조는 그 복잡한 구조는 말이죠. 그 이행이 그 올마가는 그 작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가를 표현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아까 n에서 x로 가는 과정 그걸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다. 느낌은 그것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느끼는 주체가 있고 느낌의 객체가 있고 여건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느끼는가를 표현하는 주체적 형식이 있다. 오늘은 그걸 좀 더 세부상으로 좀 더 한 번 더 나눠보고 있어요. 첫 번째 느끼는 주체 같죠? 그 다음 느껴질 수 있는 또는 느껴지는 최초의 여건. 주체와 여건이 있어요. 객체죠. 그 다음은 부정적 파악에 의한 제거. y와 z로 표현됐던 거 있죠? y와 z로 표현된 거. 부정적 파악에 의한 m과 o를 제거했어요. 객체적 여건, 객체적 여건 n이죠? n. 그 다음은 그 주체가 그 객체적 여건을 느끼는 방식인 주체 형식. 그러니까 지난번은 세 개로 쪼개봤는데 오늘은 다섯 개로 쪼개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이게 적어도 느낌을 구성하고 있는 또는 느낌에 참여하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중요한 것은 객체와 주체 그리고 주체적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문단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8-2 해가지고. 현실 존재를 그 주체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뭐냐? 그 주체, 그 존재, 그 주체에 주어져 있으면서 그 주체, 그 존재의 여러 반작용을 포함하고 있는 우주에 지나자 한다. 우주에 불과하다. 주체와 우주가 같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봅시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지금 생성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X로 이렇게 뭔가를 파악하고, Y로 뭔가를 제거하고, Z로 뭔가를 제거했었죠. 이렇게, Z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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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파악하고. 그러면 이놈은 이건 지금 단순한 물류 느낌을 사 앞에 어떤 거를 객체화하는 그런 단순 모델이고, 이걸 총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놈은 무수히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1대1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만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지 않잖아요. 벽도 상대하고 있고, 공교도 상대하고, 빛도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 전체에 꽉 채는 온갖 요소를 나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유화하고 있어요. 나의 입장에서, 나의 뷰포인트에서, 나의 전망에서 그것들을 사유화하고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냥 보이지 않는 저 밖에 끝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쨌든 나의 관점에서 붙잡히는 모든 것을 나는 끌어들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나란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구성하고 있을 때 말이죠.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전부 다 어떤 존재의 객체이겠죠. 그렇죠? 이건 최초의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객체화시킨 어떤 것들입니다. 그렇죠? 있는 최초의 것으로부터 부분을 전망하여 추상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부분을 자기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하나도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부분을 자기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분으로 자기화한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예요? 객체력 여건으로 구성된 우주죠. 그렇죠? 최초의 여건으로 구성되는 우주는 아닙니다, 물론. 그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부정했으니까. 그러나 내 것으로 삼은 모든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전체로 구성된 우주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받은 우주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6.7 철학의 아주 핵심이념이에요. 주변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존재는 있을 수 없다. 그 주변 상황에 그 존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주변 상황 전체가 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존재의 여러 반작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요. 반작용.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과작용. 인과작용. 그렇죠? 전부 다 인과예요, 인과. 인과작용. 인과작용은 뭐가 전달되나요? 힘이 전달돼요, 힘이. 그렇죠? 어떤 포스가 온단 말이죠, 밖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내가 강의 도입부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전부라면 나는 주변 힘에 압도되겠죠. 힘이 나를 구성하고 있잖아.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체에 반작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주체가 행하는 반작용이 들어가 있다. 단순히 오는 이 객체적 여건을 있는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든 비튼다. 변형시킨다. 이걸 YTD 용어로 평가한다. 또는 그 방식을 내가 결정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오늘의 주제 용어, 키워드, 주체적 형식.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객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결정한다. 그래서 그 힘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오케이? 그게 주체 경식이다. 반작용은 느낌의 주체 경식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우주는, 지금 이렇게 나를 구성하는 우주는 객체만으로 된 우주가 아니라 객체와 나의 뭐야? 협력 또는 조화로 이루어진 거예요. 객체의 힘 많은도 아니여 그렇다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여. 관념자처럼, 칸투처럼 이 세 세계를 내가 내 관념을 가지고 구성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저기서 온 것들 가운데 일부를 통해서 변형시키는 가운데 나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타율적인 세계인 동시에 자율적인 세계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주체 경식은 뭐가 아니냐 이거 도대체 주체 경식은 뭔데 예를 한번 들어봐 하면 밑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정서 기쁨 슬픔 이런 거 정서. 평가 중요한 것. 하찮은 것.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주체적 목적에. 저게 이바지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 것. 주목하는 것 그렇죠 저거 상당히 호기심이 간다 조금 더 땡긴다 속된 말로. 혐오 싫은 것. 의식.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 줄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 파악한다고 그러죠 집중해 의식을 모아라 그 뜻이죠.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조작하는 행위다 의식은 의식적 인식은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전통 철학이 의식을 중심에 놓고 데칼트가 그러겠죠. 명석 판명가를 붙잡아라 말이죠. 칸트도 그랬어요. 오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 명확하게 구성되는 것 그걸 중심으로 세계를 재구성하라 말이죠. 다 헛소리다. 그거는 세계와 화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인간의 태도다. 세계와 공감하고 세계와 교섭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는 있는 그대로 그것과 만나려는 태도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식을 가급적이면 접어야 돼. 속된 말로 약간 멍하게 있는 게 오히려 자연과 소통하는 거단 말이죠. 이 얘기에는 또 다른 문명에 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우선 혹시 질문 있으면. 네 교수님 물질에는 물리적 느낌이고 개념적 느낌은 또 정신적인 것과 말씀을 하셨는데 물질적 느낌은 인과성이고 개념적 느낌은 주체적 작용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칸트가 말한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주 가볍게 터치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경험이 객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할 때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소재를 받아들여서 나를 만들 수 있다. 그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인과만으로 작동하는 거라면 나는 자유의지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내가 뭘 할지는 다 외부에서 주는 힘이 결정하게 됐죠. 그게 유명한 근대의 기계론적 유문론입니다. 물질 입자들의 운동이 곧 어떤 사태를 결정해버리죠. 우리가 당구장에서 당구 잘 치는 사람은 뭐예요? 그 계산 잘하는 사람이죠. 물체의 수학적 계산에 밝은 사람은 당구 잘 치겠죠. 만약 거기 당구의 공기저항이라든지 마찰 이런 게 없다면 딱 치는 순간 내가 그 힘에 의해서 앞으로 영원히 결정되겠죠. 그 당구의 움직임이 그건 결정은 기계적 결정은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 작용으로 어떤 그 다르게 이렇게 뭐 개라든지 이런 그런 거라도 아니면 완전히 무생물에게도 그런 자유의지에 약간 그 뭐니까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어요. 아유 상상력이 아주 좋네요. 그 끝에도 아주 좋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물질이 왜 변하겠는데요 물질이 인과적 힘에만 계속 묶여 있다면 왜 물질이 변하겠어요 영원히 계속 뛰어야지. 변하잖아요 물질도 반감기가 있잖아요 왜 변하는데 일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어진 인과적 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물리적 존재조차도 물론 아주 미세하죠. 살아있는 생명체에 비해서. 그래서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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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보통 이제 뭐 고대에 거는 우리 그 동양의 우주 철학에서는. 약간의 신성은 다 있다. 예예예. 그런.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물론 와이트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뭐 모든 사물의 신성이 있기만 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자율성의 측면을 어떤 신적인 요소로 우리가 이해하자. 라고 하면 오케이. 일단 그건 표현이 문제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그걸 기술할 것이냐 문제이지. 그 사태의 진정성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를 자기 스스로 관장하고 자기를 창출하는 어떤 영향을 미세하게 남아 모든 존재는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가장 뛰어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인다. 뭐 그 정도겠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자연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멈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식을 멈춘다는 게 수행에서 말하는 무라일체랑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될까요. 너무 나아가셨어요. 제가 의식을 멈추라고 하는 얘기는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의식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YTD를 따라가는 의식을 최대한 활발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건 어떤 의식인가.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의식. 지금 YTD 글 쓰고 있죠. 이 쓰여지는 그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나요. 제대로. 이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기 위해서 YTD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우주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최대한 그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오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써. 자, 세계가 이렇다면 당신 지금 무엇을 하겠느냐. 당신 지금 뭐. 이게 세계가 이러니까 당신 지금 해야 돼. 했던 게 전통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YTD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계가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세계가 잘못 봤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너 고민해봐. 그게 YTD 생각입니다. 그 최초의 그 여건을 마주하는 것이 주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주체는 어떤 주체인가요. 왜냐하면 생성하기. 전의 주체죠. 전의 주체죠. 예.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점선으로 그랬죠. 점선으로. 그렇죠. 두 개 그릴 때. A, B가 있을 때. 보면. B는 점선으로 그랬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그럼 주체는 어떤 의미로 주체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직 생겨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N, X도 넘어가죠. 또 동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또 뭐가 넘어가겠죠. 넘어가는 초점이죠.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무엇. 가능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무엇. 그러니까. B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적. 이상적인 자기. 그게. 이 국면에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고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나. 그걸 최초의 지향이라 불러요. 실제로. 최초의 지향.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도록 만들어가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슨. 뭘 하고자 하는. 항상 어떤 목적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의식은 안 하더라도. 의식은 안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건. 어떤 여러분의 행동은 언제나 대부분. 수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닌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적어도. 그. 뭡니까. 자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정 시간에 특정 행동이 뭔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논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건강을. 정신 건강을 위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그때 그 행위를 설명해 주는 건 뭐겠어요. 그 목적이에요. 내가 아직. 하고.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하고 잔았던 목표.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가 저렇게. XYZ를 통해서 자기를 주합해 가는 것은. 달성하고 싶은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 이미. 가능적으로. 아직 현실이긴 아니지만. 가능적 자기가 있어서. 이런 구성의 구심쯤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때. 주체를. 최초의 지향. 이 지향이라는 말은. 말이 어렵지만. 영어로 바꾸면. 에임입니다. 에임. 목표. 목적. 최초. 이니셜. 처음에 갖고 있는 것. 최초의 처음으로 갖게 된 목적. 최초의 국면에서의 현실적 존재의 생성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그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완성돼야 할 무엇. 그게 주체를 대변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 현실적 존재가. 물리적 느낌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는다. 인과적 힘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나름의 반작용을 한다. 그때 이 반작용의 형식을. 주체적 형식이라 부른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정서 평가 목적 뭐 의식 등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체의 자율성을 대변한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또 소개해 주신가요? 다음 시간에 주제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한 주체적 형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이게 갑자기 탁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주체 속에서 이것의 근거는 뭔가. 이 얘기를 좀 더 추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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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장시 pool coups 구독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